여기가 상해의 임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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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저러가줄게요 주희야 너 거기 계속 서있어 나 서있게 다시 서있게 한번 같이 서있게 다시 서있게 아이고 뭐야 여기가 상해의 임시평 영상이에요 이렇게 하자고 띠고리 하는지 봤잖아 띠고리 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술의 거리 중국 예술의 거리 어떤지 한번 해볼까요 날씨가 너무 쌀쌀해요 grâce 저는 지민이 17 18 19 다 오니온일해! 에브리발리 다 오니온일해 다 오니온일해 다 오니온일해 다 오니온일해 도넛 도넛 너무 예쁘다 아니 얼굴이 똑같아 역시 이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거 물고기 봤잖아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엄청 깔끔해요. 움직이는 거? 그거까지 달라고 그래. 너무 맛있어. 물어봐야 되는데. 가방 남았고. 이거 뭐지? 음. 계란. 너무 맛있겠다. 연두부찜. 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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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검증하면 나오지 않아. ㅎㅎㅎㅎ ㅎㅎㅎㅎ 오. 조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세겠다. 해서. 다 날라 나는 거 아니야? 네. 다 날라 나는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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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감掃 curly 샾. called dollops. 보다 달리 사람이 낯다. 오빠의 변함이 나왔다. 이렇게 Banana. 안녕.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눈 뒤에는 텅비난 우만이 아름다워네 그 하늘마저 희미해지고 내가 할 곳은 가시모돌 그곳뿐이야 부스킨部욕 나는 좋은 수최업에 썼네용 하 temas 상하이 상하이 하트 뿅뿅 2027년 3월 20몇일이죠? 24일 저희는 상해에 있었어요 안녕